오늘은 자색감자와 갈비찜을 자색고구마 갈비찜을 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와 가지 현미찜살로 지어진 잣곡밥이고 오이는 미역냉국에 겨자소스를 넣은 달콤한 입맛을 자극하는 맛있는 냉국입니다 이건 10가지 재료가 들어간 원마표 약차 텃밭에서 따온 미니 수박이에요 이 작품은 20대 때 빚은 작품인데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고즈넉국한 여인상이 됐네요 지금 70대 중반이니까 거의 50년 전의 초기 작품이네요 이제 저는 40대 중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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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